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APS 발표가 오늘 11시 정도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 11시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일단은 플러스권에 있긴 한데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13만 7천 9백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밀려있는데 위아래로 진폭이 좀 나오고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추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어쨌든 간에 역사적 신고가 라는 종목입니다. 대응하기 좀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라는 종목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존의 매물 때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도 이 가격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뚫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응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슈도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요. 영상을 찍기 훨씬 전에 제가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쯤에 제가 보시면은 계속 3만원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완전히. 두 번의 바닥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에서 많은 분이 입장에 계시죠? 여기 신호를 드렸습니다. 12월 14일이었어요. 신성 델타테크 3만 2천 5백원에 자 이날이었죠? 3일째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자 오토테크 카드에 체결을 시켰고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있었는데 2월 20일 개쯤에 자 급등신호가 나왔어요. 단기 가열신호도 나오고 너무 많이 올랐죠? 자 이날 그래서 제가 매도사인을 드립니다. 물론 세력들의 정보도 있었죠. 2월 21일 날 신성 델타테크 18만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두 달 들고 있었는데 6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자 이거 역사에서 신고가 난 종목이고 이번 주, 다음 주 자 2차 매수 신호도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세가 끝나진 않아요. 또 갈 겁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뭐 매매거래 정지, 투자 경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규모 합병 이거는 자회사 조그만 걸 하나 신성 일렉트로닉스인가요? 합병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거든요. 시너지 효과 극대화 자 성장 동력 확보 경영의 효율성 증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매매거래 정지 뭐 이런 것들 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 급등주잖아요. 이런 거 지정되는 종목들이 자 단기 과열 그 다음에 투자주의 경고 그 다음 위험까지 갑니다. 자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죠? 보통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거나 지정이 되면 두 번째 거래가 아예 정지되기도 하죠. 하루 세 번째 신용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여러분 급등주인데 개미가 안 들어오면 좋아하겠죠. 개미 털기 할 일이 없으니까. 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거 세력들은 미동도 안 합니다. 개미들이 털기만은 기다려요. 두 번째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세력들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주 다 적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추세에 영향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형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종목 찾는 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점도 중요하죠. 싸게 사는 거 이 리포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리포트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전제품 부품이나 2차전지 배터리 부품 그리고 LNS 벤처 캐피탈 지분 있죠. 이게 핵심인데 작년에 여기서 LK-99 상온 초존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을 개발한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분 관계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초존도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273도라는 극저원에서 초존도 현상이 벌어져요. 전기저항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열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생겨요. 이게 20도 정도에서 가능해진다? 이게 상온 초존도체거든요. 첫 번째 핵융합이 가능해지고 인공태양이죠. 두 번째 양자 컴퓨터 세 번째 자기 부상열차 네 번째 전력 인프라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게 바뀌죠. 진짜로 그래서 AI가 있고 초존도체가 있다면 초존도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인프라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30년 이상 갈 테마들입니다. 두 개 다 증시해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스크랩해놓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초존도체 프로젝트 대학이나 연구소에다가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미국 에너지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초존도체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국가안보 강화 얘기도 나와요.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자 미국의 국가안보 1순위 에너지안보입니다. 잘 아시죠? 기름땜에 중동에서 전쟁됐습니다. 초존도체 국가안보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AI하고 로봇은 정부하고 대기업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법도 바꿨어요. 컨텀 매니저 연구소 다른 프로젝트들 전혀 지원 없습니다. 굉장히 차별이 심하죠? 자 그러다 작년에 연말에 연세대학교에서 양자산업융합선도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텀 매니저 연구소랑 초존도체를 연구하기로 해요. 이게 이슈가 됐었죠. 대학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서 그러다가 올 초에 국회에서 먼저 초존도기술 촉진법안 법을 발휘했어요. 이 자세가 정신 차린 거죠. 중요성을 깨닫고 핵융함이랑 양자컴퓨터 같은 거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리고 APS를 얼마 앞두고 이석배씨가 컨텀 매니저 연구소 대표죠. LK-99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자 의미심장하죠? 자 그리고 APS 논란이 있었죠. 2주, 3주 전인가요? 자 영어 단어 두 단어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주말인가 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앱스트럭 위주드론 초록이 철회됐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2학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학회 같은 데서 임상 발표하잖아요. 초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돼요. 나중에 연기해서 발표합니다. 이거를 뭐 난리가 나서 막 털고 난리가 났었죠. 똑같은 이슈 APS로 발표한다고 해서 급등 나왔다가 철회한다고 급락 나오고 이거 다 뭡니까? 세력의 개미 털기입니다. 지능적인 아주 여기 당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거에 APS 논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있을 텐데 초존도치 이슈 관련해서 절대 여러분 이거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고민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량 털리고 바로 급등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작년에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회사죠. 신성 ST 여러분 아시죠? 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부품사업 날개 33년 매출 일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2025년에 북미 공장이 완공이 돼요. 신성 ST가 작년에 공모작업을 여기다 베팅을 했거든요. 2025년 배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IRA가 발휘돼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세액공제 제한이나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 수위를 볼 수밖에 없겠죠. 반사액을 거둘 겁니다. 자 진짜 베팅을 잘한 겁니다. 신성 ST는 미국에다가. 자 그리고 자 국내 엘리언니스 솔루션 SK1 메이저 배터리 사이 최대 공급사고 수주장고도 19.2%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강한 주가 모멘텀은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그죠? 자 신성 델타테크 훌륭한 자회사를 갖고 있고 초존도치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엘리언니스 벤처 캐피탈 여기서 컨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지분 관계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투자를 잘해 갖고 따지고 보면 초존도치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직 이런 기업은 없어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3월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2월이었다가 가격 협상 때문에 딜레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초존도치 기업을 인수하게 돼요. 이거 기업면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자 이거 인수자가 어떻게 마련할까요? ST를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랑 ST가 동반급등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직 시장이 오픈 안 됐는데 자 눈치 빠른 세력도 일부 세력들이 미래 선점하려고 매집이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동반급등 했잖아요. 여러분 괜히 올라갔겠습니까? 두 개가 같이 연결된 이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민수 특급 정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미리 일정 챙기셔야 됩니다.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3198 8575 자 여기로 신성으로 보내주시면 그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자 이거 오픈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 델타테크 ST 그 다음에 구매자 기업까지 주가가 급등 나갈 겁니다.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돼요. 그리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급등하겠지만 그 전에 많이 흔들 거예요. 신성으로 보내주시고 자 이거는 미공개 정보입니다. 박민수가 PB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펀드매니저 공모펀드 사모펀드 연금펀드 매니저들 조단위까지 관리하는 거대 세력입니다.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원들 세력 네트워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20년 공들여서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신뢰도는 99.9%입니다. 신성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급등이 나왔죠. 제가 타점을 잡았던 시점 이때점입니다. 이 바닥에서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박스가 뚫리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범 보시면 세력들의 기다림이 보입니다. 오랜 생활 기다렸어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상승세기가 나왔다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매집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서 그 다음에 월봉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 차트인데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2015년부터 세게 들어온 건 2020년 세력들도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베팅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마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없어요. 20배, 30배 가는 거 연봉 보시면 밑에 확실하게 나오죠. 2015년부터 매집이 들어갔고 몇 배 올랐습니까? 잘 보세요. 매집기간 3년에서 8년입니다. 무려 이거 17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3년 이하일 경우에요. 3년에서 8년입니다. 이걸 어림없어요. 자 매집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세력들의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15배, 17배 이렇게 땡깁니다. 여러분 한참 땡길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적 식구가가 난 종목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장담하세요? 세력들이 어떻게 엑시트하는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새로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사인을 이걸 모르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고 따따불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지 시작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주범 보면 얘네들이 주퍼거든요. 자 얘네들 무서운 애들입니다.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나 개미들 무조건 털고 합니다. 어떻게 턵니까? 겁줘서 털고 그 다음에 희망을 줘서 턵니다. 똑같은 APS 이슈가 터졌어요. 이거 발 초록철회 공포 중간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고 발표한다고 또 하고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서 털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위아래로 여러분 이거 못 당해요. 여러분이 급등질 아무리 좋아해도 세력만큼 먹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세력기법 광민수가 PB점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매매도 많이 했지만 펀드맨에 대한 세력들한테 배운 게 이겁니다. 세력기법 첫 번째 패턴 분석부터 해야 되고요. 패턴이 수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매물을 매니지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서 신고가 나는 종목 보통 세력들이 사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많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이래야지 얘네들이 엑시트 전략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정리하는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추가로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걸 영상에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려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미국 초전도직계 민수 대형 전략 자료 자 이거랑 이거 인수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신성 ST가 매각이 될 거 아닙니까? 2차 전직 기업한테 동시 다발로 터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여기 2번에다가 세력 기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상장기업 90% 정도 다 적용될 거고 3월달 일정도 포함시켜서 넣어놨어요. 지금같이 주가 이렇게 지지부질할 때 미뤄 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슈 터지면 그때 대응 안 돼요. 배너 있는 번호로 신성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두 가지 이슈 제가 다 분석해놨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ST 그 다음에 구매자 기업까지 제가 타점 다 잡아놨습니다. 이슈 터졌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자료 챙기십시오. 신성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드리려고 저기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죠. 신성 델타테크 사인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T하고 구매자 기업까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이 방이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사칭하는 애들이 있어요. 박민수가 이거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는 방인데 추수료 요구한 애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네들 이거 거짓말이에요. 박민수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죠. 배너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입니다 이거. 절대 유료 아니에요. 여기로 투자 경험에서 경험입니다. 스팸이 많이 와서 제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면 제가 300명한테 링크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방에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존먹 존다가 수수료 요구하고 절대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배너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300명한테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라마가 만들어졌고요. 신성 델타테크 ST 구매자 기업까지 드리고 자 그리고 15만 대기 프로젝트 배너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300명한테 링크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유료 아닙니다. 유료 요구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자 그리고 중장 기방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영상 초반에 여기서 신호를 드렸는데 신성 ST도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신성 델타 아까 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면 12월 달에 3만 2천 원대 들여서 2월 21일 날 18만 원 자 사는 날은 달라도 매도한 날은 같았는데 신성 ST는 한 달 정도 뒤에 샀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보다 자 1월 달에 보시면은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죠? 신성 ST 자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계속 행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은 1월 22일입니다. 신성 ST 2만 5천 원 이 날이죠? 평안하게 이 가격에 샀고 가격이 싸서 들어간 것만은 아닙니다. 특급 이슈가 있었죠. 제가 그래서 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박민수가 자 그리고 매도 언제 했냐면 신성 ST 매도한 날에는 갔습니다. 2월 21일 날 특급 이슈 두 가지 이슈가 엮인 거잖아요. 같이 급등 신호가 나왔죠. 과열 신호가 나왔고 그래서 ST를 매도합니다. 2월 21일 날 제가 그날 좀 바빴어요. 종목 매매하는 게 많아서 7만 3천 원의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 만에 3배가 수익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로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이 하나 되었어요. NKM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전액 관련 기업입니다. 이것도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자 12월 달에 보면은요 갑자기 밑에서 17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거 차트 바꿔 놓을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연동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자 NKM입니다. 여러분 이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요. 이때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대란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언제 신호드렸냐면 NKM을 12월 7일입니다. 한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자 이 날이었죠. 중장기로 샀습니다. 들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와요. 신성 델타 테크 신성 S이랑 같은 날 매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세력 전보도 있었고 급등이 나왔죠. 단기 급등이 나와서 이 날 매도합니다. 2월 21일 날 제가 그날 바쁘다고 했었죠. 35만의 전략 매도 두 달 만에 5배 수익이 난 겁니다. 자 NKM 신성 델타 테크 신성 S 말씀드린 종목만 해도 수익률이 100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배너에 있는 번호로 857호 배너에 있는 번호 1번으로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NKM하고 신성 델타 테크 신성 S 이번 주 다음 주에 2차 매수 나갈 겁니다. 여러분 미리 입장하셔서 이 신호 받으세요. 역사에서 식구가 나는 종목도 식이 안 끝납니다. 이번에 사면 더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보유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제가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에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그래서 제가 세력인명을 좀 동원해 봤죠.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모든 삼성 출신분들이 좀 계셔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인지 좀 알아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가 이겁니다. 삼성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구간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이거 제가 한 거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 AI 로봇 자율주행 얘네들은요. 수익률이 100에서 500% 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게 대박이죠. 1000% 짜리입니다 이거. 성장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미국 연준이요. 여러분 하반기에 금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이런 거 사면 성장주가 최대 수혜주잖아요. 지금 설왕설리 할 때 미리 사두셨다가 인하할 때쯤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굴의 끝판왕 리포트입니다. 엄청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 주가가 잘 가다가 지금 매를 막고 있는데 지지부진하죠. 지금 이럴 때가 리포트 챙길 때입니다. 나중에 이슈 터지면 그때는 감당 안 돼요. 자 신성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자 경험이 있었죠. 실시간 대응방 시목 만들기 프로젝트 자 300명 입장 가능합니다. 자 무료고요. 세 번째 1번 중장이방 문자 신호 드린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장 주가 들어가 있죠.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배너에 번호 나오죠.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람방 실시간 대응방이죠.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30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1번은 중장이방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리포트요. 여러분 이거 신성 델타 미국 초전도체격 인수전에 ST 매각이 있습니다. 동시 다발로 터지니까 미리미리 받으셔서 일정 챙겨주셨다가 대응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배너에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고 분해해 주시고 300명입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인원 금방 차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삼성 리포트 받아주셨다가 하반기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